화면 또 올라와주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상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다시 들어볼까요? 마지막 곡 알람이라는 곡인데요 다시 들어볼까요? 아침 인사를 하지 않고 나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 걸 지금 와서 생각이 나서 마음에 가렸던 그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랑하는지 속상해지는 영상은 우리 모습이 우리 표정이 이제야 보인 꿈이 자신을 보지 않았을 사랑이 같고 그쵸? 찾고 싶었던 찾고 싶었던 또 기억이 되려두니 기억에 기다릴 생각은 없고 듣기 싫었던 말도 기억이 되려두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누구든 멈춰 말을 못 내줬더라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에 바라보지 않았을 텐데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벌써 희미해져 가는데도 왠지 슬퍼서 통과 없는 길 위에서 눈물이 낯선 알 수 없었던 마음이 보인걸 자신의 오지않은 새 사랑이 크구나 그렇죠 참고 싶었던 안고 싶었던 이별이 되며 기억을 기다릴 생각은 없고 듣기 싫었던 말도 전혀 너무 좋아 선생님들과 함께 에어로는 머민strings 슬raz 그 Mormon gehört 몸작 Ivory 레ты 뵤 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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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이유는 무엇을 사랑하며 사랑하는지 속상해지는 저는 우리 모습이 우리 평정이 이제야 이제야